여러분 오늘 제가 좀 쓴소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며칠 사이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거 사기 문제에 쇠기를 박는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일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의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참 좀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노예건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깊숙이 이렇게 침투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미국이 지켜주지 않겠냐. 누가 지켜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다음에 저 양반들이 지켜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노후와 자신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아껴서 키운 후손들이 노예 신분으로 전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대사건 앞에서 다들 그냥 노예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제가 보면 딱하기도 하고 참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입니다. 숫자. 선거는 딴 게 아니고 그냥 표를 집어넣냐 집어넣지 않았냐 이런 거 위에 가장 이런 베이스는 몇 표를 얻었냐. 홍길동이 천 표를 얻고 인격증이 천 오백 표를 얻었다. 이 숫자인 겁니다. 숫자. 그러니까 선거 사기를 친다는 것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숫자를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는 학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문 분야가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그 부분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에서도 대부분 부전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통계학을 모르고서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전에는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나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나라가 참 이게 선거 사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런 통계학과가 구성한 그런 통계학회의 한 400여 분 이상 정도의 교수님들이나 또 어떤 연구단체의 연구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소위 대한민국 선거의 숫자 문제를 목소리를 좀 내주신 분은 서울대 통계학과의 명예교수를 지냈던 박성현 교수님이 4.15 총선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미래한국이라든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신 분은 허병기 교수님이 계시고 또 명지대학 물리학과의 박영하 교수님이 좀 목소리를 높여주셨고 그 대한민국에는 소장파 지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사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적 변칙 영어 표현은 어노멜리티 오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버노멀 통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통계가 비정상적이다 통계적 변칙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통계학과 교수님들은 원재료를 다루기가 많이 이렇게 힘이 들면 그런 젊은 분들이 분석해놓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사후적으로라도 수많은 학술 논문들이 탄생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좋은 그런 소재거든요 그거를 물론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과 별대로 학문이라든지 연구의 대상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래에 대한 학술적 논문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의 통계학과 교수님들에게 나라 생각 좀 합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이 나라가 남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들 민경욱 이 나랍니까 이 나라가 황교안 이 나랍니까 이 나라가 이런 공병호 나랍니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인데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통계학자가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통계적 변칙이 발생했는데 학술 논문 여러분 하나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번 높여주는 여러분 교수들이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정부의 광금 물량이나 이런 것을 연구비를 받으려면 찍혀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학술적으로는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서 이 분석 결과를 보니까 분석 결과는 학술적으로 이런 이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정적인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든지 또 여러분들 우리보다도 통계학과에 계시는 그런 교수님들은 통계 분석 기법이 훨씬 더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을 어떻게 그렇게 닫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겁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 이름들 밥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도 있고 영도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백이 있고 사람은 폐기가 있고 여러분들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자기 나라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1, 2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지속된 것이 4월 10, 10일 총선으로 대미를 장수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일당 지배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빠지게 됐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교수들 가운데 한 분도 여러분들 뭡니까 4년 동안 그렇게 숨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누구 나라입니까 이게 황교안이 나라입니까 이게 민경욱이 나라입니까 부모가 돼가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참정권이 박탈된 나라를 물려주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에 기백도 죽고 혼도 죽고 폐기도 죽고 용기도 죽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살 겁니까 저는 생활인들에게도 여러분들 나무랄 수가 있지만 다 먹고 살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학 교수님들은 하버드도 나오신 분도 많으실 거고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톤, 캠블리지, 옥스포드 출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학의 통계학과의 교수님들이 많으실 겁니까 어쩌면 이렇게 다 침묵할 수 있겠냐 나라가 저는 완전히 망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을 나무라지만 그냥 국민들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더욱이 식자층 책임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비급함과 소심함과 그래서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가가 외침을 당해가지고 집 앞에 뭡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그냥 이불 속에 다 여러분들 숨어 들어갈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의 식자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 세대가 여러분 다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큰 재산이라든지 여러분들 대단한 것은 못 물려주더라도 건강한 체제 공정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정도는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기성세대가 다 포기를 할 수가 있냐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저려오고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을까 물론 교계나 언론계의 책임도 있지만 일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그래도 배움이 있는 통계학과 교수민이라든지 이렇게 식자층들은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보면은 연 대통령도 나무라고 언론도 나무라고 이렇게 하지만 나라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다 입을 여러분들 다물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가끔가다 생각하게 되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연배로 보게 되면 제가 일선에서 이런 것을 분석하고 외치고 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참 큰일인 겁니다 다들 그냥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다들 어마어마하게 비급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백성들을 뭡니까 그냥 식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꼼짝들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 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촌북해서 준비한 분석한 자료를 통계학회에 여러분들 속해 있는 한 400여 분 함께 보낸 모양입니다 답하신 분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이야 정말 참 다들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대통령을 나무라고 대통령을 질타하면서도 어쩌면 이 나라의 백성 국민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예건성이 아주 뼈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연구자로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토픽이지 않습니까 왜 워낙 이런 표를 많이 조작을 했습니까 국회에 여러분들 학회지에 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소재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